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또 종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생생한 마디로 한 것이 바로 지금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다시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어제도 반도체주를 편입을 했지만 오늘 제가 편입하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는 좀 상징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우선은 종목 소개하기 전에 어제 나스닥 흐름을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인베스틱.com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료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1.64%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AMD가 한 2%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중에 좀 주도주 그리고 좀 약간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마이크로가 또 어제 한 10% 넘게 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나스닥의 조금 상승을 좀 막은 게 이제 테슬라와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쪽이 좀 빠지면서 흐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지금 나스닥에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오늘 이제 반도체주를 좀 편입을 할 거고요. 우선은 이제 어제 편입했던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제가 편입한 종목은 바로 이제 퓨릿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바닷건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은 이제 거래량은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진다면 다시 한번 매집 이후에 추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볼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그 전화 연결할 때 편입한 종목인데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추세 우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양복만 그리면서 가진 않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과거에 이제 상승했던 흐름을 보면은 지금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의 매집 구간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급등하고 매집 급등 매집 급등 매집 계속 이런 어떤 계단식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물량만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장비주들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이제 하루 이틀 빠진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 그리고 추세 우하향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종목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자 누구나 아는 종목입니다. 자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자 현재가 14만 200원에서 300원이죠. 순간 움직였는데 300원에 편입할게요. 자 한미반도체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편입할게요. 자 이제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이름에도 반도체 나와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미반도체 상당히 많이 좀 강조했고 그다음에 눌림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을 때마다 또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저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세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 한미반도체와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물론 한미반도체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만 SK하이닉스도 저는 지금 자리가 시세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조금 이슈로 또 화제가 됐었던 삼성전자 한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이날이죠. 이날 이제 그 3월달에 3월 10 자 3월 20일 날 이날 이제 한 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이제 우상향을 했었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날 거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이제 3조 원 이상 터지면서 이나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9만 6,800원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더 가겠지만 저는 이제 더 변동성이 좋은 한미반도체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는 우리가 사실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지금 이제 21선을 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반도체가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 편입하는 거고 현재 이제 수급을 보면은 기간 외국인들의 또 의미 있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기간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가 찍혀 있는데 아까 이제 12시 수준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좀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더 간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료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한미반도체 이거는 여러분들 뭐 HBM용 장비 쪽은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이어지는 지금 HBM 관련된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또 신규 장비 출시 이슈도 있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계획인데 뭐 어제 또 이슈가 좀 크게 됐었죠. 재료가 나온 다음에 지수가 안 좋으면 그 재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키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원래 있었던 재료가 다시 시장에서 증폭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 보조금 이슈도 있었고 SK하이닉스도 보조금 이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놓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역대 세 번째고요. 지금 인텔과 그 다음에 TSMC에 이은 반도체 보조금 이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저는 반도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제 이제 시장 안 좋고 오늘도 이제 시장 수급이 좀 불안정한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떤 이 큰 재료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의미로 반도체 가장 대장주 성격인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제일 궁금하실 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SK하이닉스 쪽에는 이미 워낙 관계성이 좀 그동안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 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공급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 쪽 관련된 이슈가 정말로 이제 수주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좀 간단한 생각을 말씀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질문 잘 받았고요. 뭐 질문 굉장히 내용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뭐 굉장히 좀 매출이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쪽에 수주액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수주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주가는 삼성전자 수주 기대감은 사실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혹시라도 그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부르는 이유도 그런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지금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지금 공급처를 다변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가격 결정권이 지금 본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차 목표가는 제가 15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8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